금방의 위치를 확보하고 달달임을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싸움은 진정 영광스러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형제요. 에리스 사원. 저 고대의 사원 안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 달달임, 사원을 봉쇄해라. 내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아무도 못들어. 군주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피의 대가를 칠 것이다. 달달임 군주가 이곳에 불길한 징조로군.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제라툴님. 이 땅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표면 아래에 베스피 가스층이 요동치면서 행성 곳곳에서 끊임없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길랄이 바로 베스피 가스를 얻을 수 있는 아드박 수단이네. 병력을 몰입해 과감히 길랄로 가서 가스를 얻을 하네. 저 사원이 부디 그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 구분은 차가운 물언. 나는 뭐. 제라툴님. 행성 핵의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계측기가 현재의 지진 압력을 알려줄 겁니다. 이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균열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균열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균열이 곧 폭발할 것입니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에라쿠. 그대로 길어. 나는 어둠십장이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네, 맞습니다. 에스빈 가스를 수집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시계 목소리다. 나는 너. 광을 더 표현합니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아났다. 탈락이 그리스마스 Trailer와 함께 공격하는 것으로 맞는 불편합니다. 8,000rats, 30,000으로 해주세요. 아, 나는 원식의 목숨이다. 넌 이제 어둠의 신께 아무 쓸모도 없다. 그분께선 네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아, 이력이 없... 아르타니스로 내 목숨! 아르타니스로 내 목숨을 앓으시겠고? 아르타니스로 내 목숨을 앓으시겠지? 아르타니스로 내 목숨을 앓으시겠지? 아, 난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내 목숨을 앓으시겠지? 잔치기 바랍니다. 죽는 건 줄 알았다고 말해라. 이리와 어둠과... 원하는 말을... 내 목숨을 아이어야! 곧 분출이 일어납니다. 균열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달달임이 이 암석층을 체골하고 있군. 맞습니다. 그 위치에서 강력한 지진 수치가 감지됐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감추고 있나 보군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동된다. 저의 말 안이기 때문에 이 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해 주시기에는 եյ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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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ğı. 또 한 번을 쳤다. 좋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아려해! 공원은 차가운 것.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지금은 따르겠다. 한빈의 심장이다. 흥미오군. 이는 이 미사의 인간에 간격이 풍부하러 갈 수 있다. 모두 합치되어 있는 할 수 있다. 2가지를 자설향으로 잡을 수 있다. 장락의 삶을 방지하자. 이 시각의 전쟁을 찾아보고, 이 전쟁은 맞지 않으려면 강화는 안으로eras. 이 시각의 전쟁은 더 많은 전쟁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경고에 대한 전쟁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경고에 대한 전쟁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깜짝도 고소해, 전쟁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또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저에게 전쟁을 받아서 전쟁을 받아냈습니다. 전쟁이 저에게 전쟁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둠입니다. 에스피나스가 더 필요합니다. 동룡이 공격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 목술로! 우리는 어두워 하나다. 지금은... 다르겠다. 베라쿨... 지금의 공격이重要입니다. 모두가 눈치채기입니다. 여러가지와 나이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공격은 도움말 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공격이 되어있는 그러나 그는 하다. 에스피나가 못한 가족을 잘 할 수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름다움이 되기 하나입니다. 혀소로 가게되어 있는 공격입니다. 차가운 말 원하는 말을 말하라 방문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알려라 아무도 모르게 베스트 라스가 더 필요합니다 나, 어둠의 심장이다 나, 어둠의 심장이다 지금은 다르겠다 흥미롭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오직 은근 은근 으윙 전화기 작전 남은 골치 발사는 따로 지연될 것입니다. 2번째 군출부를 발견했습니다. 지진 수치에 따르면 하나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2번째 군출부를 발견했습니다. 1번째 군출부를 발견했습니다. 2번째 군출부의 역할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mean, I just let them know what it is. Call me! I know C trick. What have you done? There is a clear lake. You don't know any 오іл form. It's a matter where I am. It's to attack a lot. 곧 분실이 일어납니다. 균열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나. 여기 이 어둠 속에 있다. 내 눈.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헤라쿠. 지금은 다르겠다. 흥미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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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둠. 황을 더평합니다. 내 목숨을 아유해! 흥미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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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한 선택이군요. 경고기 1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전립품은 선택받은 자의 것이다. 또 다른 분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균열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기 perfect 내 목숨을 아이어리! 공헌은 자가 현재 최대한 원하는 방 나는 광민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원심, 나는 어둠의 심장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공헌은? 이라는 방에 있구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에라쿬 이거 쓸데... 마이그라거 마이그라 워낙 공원은 차가운 것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현명한 선택이군 좋다 현명한 선택이군 현명한 선택이군 현명한 선택이군 이래요. 전략을 내 kupi, 전략과 악-tr을 도와보시는 것처럼 병력이 골고루 매우 역할을 잃고 도움말씀 털어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망간다. 카산 에이틴 플라트 ici 1.altra 일정 남은 상황을 위해 의외로 우선을 통해 아픈 아파트까지 공격을 채우고 있습니다. 도움맨 보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이 병력을 지켜봅시다. 영망의 정신은 펼쳐진다! 내 목숨을 아이오! 정신은 희망을 불러. 드디어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조아, 하지만 달달임은 순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터고 분명히 자신의 군지를 구하러 올 것임. 엄청난 병력을 몰고. 가십시오, 제라툴님. 사원 안에서 그대가 찾던 답을 얻으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고맙네, 달리시. 엔타르테사당. 아둔토리다스, 형제여.